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건 제 미스 쟈니!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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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잘생겼나요? 어떤 분이 말하고 있어요? 스펀지밥! 네! 스펀지밥을 좋아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생겼나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스페니쉬 월드 넘버 49! 호호! 너무 많아요! 49!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군요! 고마워! 정말 잘생겼네요!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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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니쉬 월드 넘버 49! 네! 여러분! 스페니쉬 월드 넘버 49! 라! 다른 라! 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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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스페니쉬에 맞을까요? 라는 라 이거죠? 아주 잘생겼네요! 이 변호사를 해보는 테이크vu 네! 스페니쉬 Zukunft라! 47 랄랄랄라 라 쌀 라 쌀 쌀 아주 좋아요 리바 48 다른 랄랄랄라 랄랄랄라 라 피미엔따 라 피미엔따 아주 좋아요 오늘의 말은 라 미엘 음! 달아요 흐니를 좋아해? 네 좋아해요 라 미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취알아 기억나세요 항상 해줄게 할수있죠 할래요? 엄마야 아버지 하자 야자! 좋은 오후! 여러분! 사랑해! 바이바이! 안녕!